오늘 또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에서 우리 네 저희 세 멤버를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오늘만 썼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너무 어색합니다 오늘 색다른 기구를 우리 김동원장님 체험을 해보고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하시죠 제가 이 기구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영상을 몇 개 찍어봤는데 두 개거든요 하나는 좁은 데서 긁어내는 거 그리고 오목한 데서 이렇게 떠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시죠 GP 리무벌 스피어 GP 코언을 제거하는 데 쓰는 창이다 끝에가 화살촉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굵기가 0.3, 0.5, 0.7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제일 작은 거는 창이 끝에 화살촉이 하나 있고 0.5랑 0.7은 두 개씩 있습니다 예로 이제 거탑 퍼처를 이렇게 빼는 데 쓰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지금까지 쓰던 로터리 파일 없이 얘만 그냥 갖다 대면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거탑 퍼처가 아주 환상적으로 빨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로터리 파일을 쓰셔서 어느 정도 제거하면 잔사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카날이 이렇게 완전 원형이 아니니까 그 모서리 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데는 회전 기구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 조금 그런 거 빼낼 때는 정말 너무 스트레스죠 그걸 빼야 된다는 것도 모르지 않을까요? 안 보여요, 찍어보니까 안 보여요, 찍어보니까 거기를 빼고 싶으실 때 이 기구가 들어간다는 거죠 모서리를 살살 긁으면 그게 쭉 빠져나옵니다 저런 게 되게 아쉬울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로 넣고 싶은데 저렇게 날카롭고 좀 길게 들어갈 수 있는 얇은 기구도 잘 없고 로터리를 이용해서 서컨퍼렌셜 무브먼트를 통해서 가능하면 잔사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남아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데가 이게 오목한 부분 오목한 부분에 파일이 안 닿는 오목한 부분도 얘가 이렇게 약간 스푼 이스카베이터처럼 떠낼 수 있어요 현미경은 무조건 봐야 되겠죠? 아 그거 이제 제가 현미경 없이는 안 해봐서 중요한 건 현미경 얘기는 하면 결국에는 사용자가 확 줄잖아요 저를 한번 도보시지 그랬었어요 저도 한번 써봤으면 현미경 없이 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근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말한대로 서컨퍼렌셜하게 이렇게 긁으면 이게 모든 방향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창이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...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서 두 번 긁은 거예요 아 네 이게 뭐 가격이 사악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제가 볼 때 주조나 하여튼 이거 만드는 기술이 정밀하지 않으면 이게 0.3 짜리가 붙어 있겠냐고 지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이걸로 막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수직적으로 힘을 주는 기구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긁어내는 기구로 써야 되고 이렇게 프레셔를 옆으로 많이 주면은 바로 부러지겠네 난 쉽게 안 부러지는데 약간 쉬더라고요 벌써 제가 처음에 쓸 줄 몰라가지고 그 겉합버처에 대고 막 찍어 눌러박 그러네요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걸 이렇게 잡아서 빼보려고 그랬더니 바로 휘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확 휘는 건 아니고 로터리로 그냥 거의 대부분 제거하고 벽에 있는 것만 근데 그게 벽에 눈에 보이는데 제거 안 되는 거 엄청 많잖아요 짜증이 나고 근데 그게 긁으면 바로 떨어지는 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제가 이거 쓸 때랑 안 쓸 때 차이를 느껴보면 확실히 얘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 건 맞아요 전통의 명가 YDM 믿고 쓰는 YDM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저렇게 딱 필요한 것들 딱 아쉬운 것들 잘 만들고 또 내구성 그다음에 편의성 이런 것들 다 만족시켜 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일회용은 아니고 이게 잘 쓰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제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측방력으로 너무 많이 힘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래 사용하시는데 지장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얘를 엔더 익스플러러처럼 쓰시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도라면은 수명이 확 짧아지니까 딱 맞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엔더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 하나씩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형도 줄잖아 엔더에 욕심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치과의사 치고 엔더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으로 좋은 기구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